국세 수입이 0.9% 줄어들기 때문에 60조 2천억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2019년보다 9.3%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초수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2020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소득 증가율, 지갑이 불어나는 그런 속도가 1%인 국가에서 유일한 부자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정부 부분 밖에. 그것도 빚을 내서 정부가 선심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대 정부, 거대 예산, 복지 강화, 공공부문 팽창, 대형 삽질 만들기 고집하는 이 정부는 이 나라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거대 예산 끝에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수프 예산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0년 정부 예산 513조원 규모입니다. 2019년보다 44조원 9.3%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 예산 증가율이 9.3%, 2018년도가 7.1%, 2019년도가 9.5%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주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해 400조였던 예산이 집권 3년 만에 500조원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 예산이 300조에서 400조 증가하는데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3년 만에 113조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2020년도 예산 증가분 44조원 가운데서 2019년에 비해서 50%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현금성 복지나 그 다음에 이상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과 같은 그리고 선거에서 표를 사는데 도움되는 일종의 포퓰리즘용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 181조원 가운데 35%가 일종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95만 개 그리고 쏟아지는 실업자와 노인생계를 위해서 세금으로 땜방지를 하는 급조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은 다 먹고 쓰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따른 휴증을 갚기 위해서 내년 때도 181조원 예산 가운데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한 181조원 정도를 소주성 실패를 눈가림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벌써 3.6%입니다. 이것은 건전재정 기준점으로 삼는 GDP 대비 적자 재정분이 3%선을 일종의 한계선으로 삼는데 3.6% 달성했으니까 이미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이렇게 캐지기 시작한 거죠. 국가 채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800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2019년도에 37.1%에서 2023년도에는 46.4%까지 증가합니다. 역대 정부는 국가 채무 비중이 40%선을 넘어서서 안 된다. 이런 일종의 성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세금 수입이 0.9% 줄어들지만 2021년부터 2023년도에는 4에서 5% 정도로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거다. 이것 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주장인 거죠. 무슨 수로 세금이 늘어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세금 수입은 줄고 그 다음에 지출한 썸썸이는 계속 폭발로 늘고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국가 채무 비중이 46% 정도가 아니고 50에서 60%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세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60조 2천억 정도를 발행해가지고 지출을 유지할 모양입니다. 당연히 가계든 누구든 간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썸썸이를 조절해야지. 부총리는 경제에 대살리려면 적자재정 불가피하다고 항상 녹음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대 예산을 통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는 이야기는 귀한 자원을 낭비한다 이렇게 봐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은 재직권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라는 열차를 타고 폭주를 계속하는 거죠. 한국이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빚을 내서 지출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미래상입니다. 어떤 나라가 복지와 거대정부라는 앞편에 걸려들고 나면 브레이크 없는 벤저처럼 질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금 수입을 초월하는 지출을 즐기다가 마침내 국가부도나 국가부도에 필책할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빚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외부 채권단의 진주에서 국가정책에 일일이 개입하는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연금은 2분 1이나 3분 1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산가나 정권 유능한 사람들은 다 나라를 떠나게 했습니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갈 거고 나라의 꼴이 많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빚이 아주 겁납니다. 빚을 많이 지는 거가. 누구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 거다. 누구도 대한민국은 베네스토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나라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1%대 성장률이 고착하는 나라가 되려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1%대 성장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빚을 내서 자기 실력을 벗어나는 과분한 지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라도 예외로 남아있을 수 없는 성력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구한 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도층 때문에 100년이 늦는 지금까지 분난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빚더미를 자식 세대에 넘기게 되면은 지금 세대야 빚 가지고 잘 먹고 잘 썼죠 공짜로. 지금은 그냥 나라 돈에 의지해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다 회피하겠죠. 다음 세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잘 먹고 잘 썼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이 아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은 국가의 번영은 운명도 아니고 부존자원의 양도 아닙니다. 국가의 번영은 선택입니다. 선택. 어쨌든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나라 앞나라 걱정해야 됩니다. 절대 빚을 지면 안됩니다. 빚을.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때는 다 은퇴해가지고 다 집에 쉴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책임져야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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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